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할 수 있겠네요. 친구만 하면 되나요? 네. 형성 이동혁 선수입니다. 대학교 선배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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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TV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랜드레이븐 노콜입니다. 랜드레이븐 노콜입니다.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출석인 주제가 특별 친구를 소개해달라는 거였는데 뭐 많은데 저희 같이 석초와인에 지금 현대 모일 때 김국찬에서 되게 웃겨요. 이거 요리도 잘하고 피파라는 게임을 같이 자주 해서 게임을 좀 누가 보셨어요? 제아도 잘하죠. 말해 뭐해, 그거는. 인정할 거예요. 진짜로. 우리 식혜도 찍어줘요, 식혜. 아노 식혜. 안녕하세요. 다른 사람도 했나요? 그 뭐. 장진이요? 장진이요? 프로덕 선수가 다음 인터뷰 타자로 가보라고 해서. 왜, 그럴까요? 그럼 KBL에 친한 선수 있을까요?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안 살아가지고. 저는 SK의 준용이 제가 선배인데 좀 친구처럼 지내요. 그리고 제가 좀 위아래가 없어가지고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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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상진이랑 친한 친구 누구예요? 주용이요. 주용이요? 아 주용이요? 우리 아래 없다가 지금. 아 그쵸? 얘도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. 카메라 울렁증이. 오! 저희가 더 자주 오겠습니다. 아야야야. 이겨낼 생각 없어요. 정성고 선수의 그 찐친. 한 명만? 에이지의 민수 상혁이. 한 명만? 아 근데 또 이게 또 두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한 명만 원. 괜히 거리가 괜히 더 느끼하네. 미니하게, 착장하시고. 미니하게. 애들 너무 착한 애들이어가지고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 자주 오지 마세요. 저 정현이? 아 짜근짜근 짜근. 뭐 고양이 짜근. 형준이도 친하고요. 승희도 친하고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이거 먼저 넣어주세요. 이 씨를 좀 바꿔주세요. 이 씨들이 끝나가고 있잖아요.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어요. 이 씨들이 너무 길어요. 제일 먼저 나와서. 네. 공부를 좋아하시던데. 따봉! 저도 거친님한테. 시팅 먼저 쓰세요. 지금 연속하신 거예요? 어디요? 공기상편 찐친. 아 어디요? 아 그러니까 찐친? 이것도 이제 말하면 서운하잖아요. 아 다 얘기해도 돼요? 누석이. 민석이. 호영이. 동현이 사장님. 그리고 동현이. 그리고 이제 최지영. 그리고 이제. 그리고 이제. 아 이정현. 유원석. 신승님. 친모. 그리고 또 김준하. 2시간 후에. 연락은 하시는 거예요? 선배님. 왜요? 어. 뭐. 나이가 많아서 친구는 아니고. 어디 SK 허일영 선수. 같이 생활해보고 한 결과.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냥. 인간으로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.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? 네. 뭐 팀적으로는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.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. 어. 노력하겠습니다. 누워서 했대요? 네. 룩덩이 괜찮은데요? 그렇게 친하다고. 되게 친해하네요. 옛날에 친했는데 요즘에 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. 전화 해도 진짜 잘 안 받고. 친해요 친했는데. 전화를 자꾸 안 받아가지고. 오늘 안 오잖아요. 고기에요. 조금 빨아먹어봤죠. 유석 선수랑 제일 친하다고. 아 그럼요. 제 초등학교 X 친구인데. 저 오늘 연습경기 하이라이팅 좀 만들어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KBATV가 이렇게 와서 응원했으니까. 정말 힘이 나네요. 화이팅. KBATV 화이팅. 방금 누구랑 쓰세요? 룩뱅덩이. 김동준동. 아 김동준동. 같은 팀 동료로서. 선후배 문화 없이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KBATV 사랑해요. KBATV 이름이 있습니다. KBA Computing이 훨씬 더 잘하느라고요. 제가 더 잘하셔도. 말해봐해. 그건 네 kro호요. 그거는. 뭐, 뭐라고 그랬어? KBATV야 낫다고. 인정할까 인정하고 가야지. 또 다른 건 뭐 인정하는 거야. 요리는 인정할 거야. 요리는 나도 못해. 잘하잖아. 요리는тя가 하기 싫 views? iphom양 자기 hugs burgu就到 좋아? 힝파 인정? Q людиenza 보 diamond value value house. 4 4 4 4 4 4 5 5 5 5 5 6 5 6 6 7 8 8 8 8 9 9 10 10 10 10 11 12 11 12 13 14 15 15 15 15 15 16 이런 쪽으로 안 보여줘요. 그냥 스토리 해줘.